2월 1일 일사분기 감사 기도회 이후에 저희가 임금입니다. 2월 11일 부정 민속놀이 친교모임은 회사의 장롱교회에서 가졌고요. 3월 1일에서 3일 구구 기도회를 뉴욕 영안교회 그리고 뉴욕교회 나룸신당교회에서 3월 1일부터 3일까지 했습니다. 3월 18일은 정승욱 교수님을 모시고 밝고 행복한 종말론을 주사람 장롱교회에서 가졌고요. 3월 20일은 북린나의 선교회 모금운동을 시작해서 4명의 설계소문에게 약 7천 불을 지원했습니다. 3월 30일 드나룸하우스를 방문해서 위로민 교재, 사문강에서 같이 교재를 가졌습니다. 위로운동을 방문해 드리고요. 4월 1일 부활절 세력연합예배 준비기도회 그리고 우크로나의 전쟁동실이 5월 26일 선교대회를 위한 준비기도회를 하카메시아 교회에서 가졌습니다. 4월 20일 부활절 세력연합예배 마침 감사 및 제1차 뉴욕 선교대회 준비기도회를 하카메시아 교회에서 가졌고요. 4월 26일 여의도수 모음교회 이영훈 목사 초청 조찬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4월 29일 한국기독교 청렬합회와 뉴욕교회대 MOU 체결을 하카메시아 교회에 MOU 체결을 하카메시아 교회에서 가졌습니다. 4월 20일 국회의원을 하카메시아 교회 중간에 대해서, 가조로 가르치면 교회에 MOU 체결을 하카메시아 교회에 MOU 체결이öd 1transit 개발이 3월 30일 이 상황입니다. 3월 30일 과정은 차원으로 발표기 때문에, 가졌습니다. 3월 31일 정부는 경기적으로 카메시아 교회에서 가졌습니다.